오우! How do you do that? 어떻게 했냐고? 오우! 어떻게 했어? 나도 알려줘!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 좋지! 요! 빨리 빨리! 나도 유튜브 보고 배운 건데 응 먼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야 돼 나는 이걸로 준비했어 오케이! 굿! 그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같이 만들자 예스! 같이 만들자 오케이! 이렇게 투명한 홀더를 준비해 주는데 여기다가 그리고 싶은 종이를 이렇게 슥 끼고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리는 거야 매직으로 서랍부터... 따라서 그냥 그리면 돼 오! 삐져나갈 것 같아 어우! 나도 그릴래 우와! 이거 좀 재밌다 우와! 다 했다! 우와! 밑그림 다 그렸다 이렇게 밑그림 다 그렸지? 이제 여기다가 색칠도 해줄 거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펜은 매직이야 색칠해준다 잘 안 지워져 맞아! 손에 물 안 들게 조심조심 아, 힘들다 힘들지? 나머지는 내가 할게 짜잔! 다 됐다! 우와! 이렇게 와우! 룩스 콜!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된 거야 이제 뭐야? 이제 손전등을 만들어 줘야 돼 어우! 손전등! 이렇게 손잡이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슉! 슉! 여기는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구간이야 이렇게 다 그렸으면 색칠해줘야 돼 빨간색으로 손잡이를 색칠해주고 노란색으로 불빛을 색칠해줘 오우! 와우! 진짜 손전등이야 맞지? 야! 텔라야! 손전등이 영어로 뭐야? 음... 플래슬라이트 오! 후레쉬 후레쉬 그래서 우리가 후레쉬라 그러는구나 이제 이 후레쉬를 가위로 잘라줘 자! 다 잘랐지?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다 됐어 어떻게 이게 다 됐어? 잘 봐! 이제 끼워놓기만 하면 돼 오우! 두근두근 원래 종이를 빼고 여기에 검은색 종이를 넣어줘 이제 대망의 후레쉬만 넣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이게 보이지? 난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마술! 간다! 봐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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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해볼래! 그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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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와우! 신기하지? 다른 그림도 하면 재밌겠다! 재밌는데 쉽고 신기한 만들기 발견! 오키! 이거 만들어봐! 재밌어! 오키님들도 이거 만들고 싶으면 나중에 좋아요 눌러놨다가 찾아서 같이 만들어요! 제가 드라이브에 올려드릴게요! 도안 올려줘! 좋아요! 오늘도 재밌고 신기한 만들기! 대성!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